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큰 사건은 의료사태와 관련해 두 가지죠. 의대생 교육문제가 큰 현안과제가 될 것이고 다음번에는 의평원 문제, 의과대학의 그런 질을 유지하기에 수십 년 동안 의료계가 힘을 모아서 만든 평가기관, 의평원을 어떻게 정부가 무력화시킬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관전 포인트고 의평원을 무력화시키는 과정에서 또다시 의료계하고 갈등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국은 관, 정치권력이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 밀어붙이겠죠.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게 여러분들 지금 갈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최근 뉴스입니다. 교육부, 의평원 헌법 보장 교육기관이나 아닌 민간인정기관이다. 이게 관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언제든지 없애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철두철미한 국가주의가 지배하는 그런 사회인 거죠. 정부, 의평원 인정 안 한다? 우익을 가면 돼 주눅 들지 말라. 의평원 내부 이야기겠지만 관이 그냥 없애버릴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의평원을 없애버릴 거라고 보거든요. 말 안 들으면 마지막에 없애버릴 것 같습니다. 교육부, 의평원 무력화 시도 의대, 정은희의 평가기구 통제비판 충분히 지금 정치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이 지난 2월부터 해온 행태를 미뤄보게 되면 이런 민간인정기관 등도는 얼마든지 없애버릴 수가 있는 거죠. 교육부 노골적인 의평원 흔들기 인정기관 취소로 압박 취소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죠. 말 안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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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까? 그럼 죽어 이렇게 하겠죠. 그게 1960년생들이 갖고 있는 멘탈리티인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1960년생들이 저를 포함해서 갖고 있는 여러분들 의식구조가 완장? 내가 완장찬 거 알지? 말 들어? 들어? 까? 까? 안 까? 안 까?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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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없애버릴 겁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또 새로운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장면들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의과대학 협의회 의평원 개입 시도는 초법적 조작이다. 국제 인정을 수용하라. 옳은 말인데 정치하는 사람이나 관료들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완장을 차고 있습니까? 말 들어? 들어?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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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까?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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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죽을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시골 살 때 진짜 네 죽을래?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정 의학 최후보루 의평원 무력화 시도 국가가 아니라 범죄자다. 이렇게 의학 교육계 의평원 무력화 한다고 해서 의대 정원 문제 못 듣는다. 의평원 흔들기 현실화되면 의학 교육 여건 확인함은 불가능하다. 의평원 속도전하듯 의대 정원 교육 여건 무시 교육부 정조준 여러분 2025년에 가장 하이라이트는 의대 교육 붕괴 문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의평원 무력화 문제 이 두 가지가 내년 상반기에 가장 핫단 주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1960년생들이 갖고 있는 소위 세계관 인생관 민간에 대한 관점들이 다 노골줄 드러나게 될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아주 오늘 잘 정리가 됐네요. 완장찬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국가 권력이 명령하게 되면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옳든 옳지 않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관이 명령하면 따라라 이겁니다. 교육부 의평원 헌법 보장 교육기관이 아닌 민간인정기관이다. 없앨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양반이 코넬대학을 나온 1961년생 이지호 장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음 정권이 되면 책임을 아마 묻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뭘 배우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완장참에는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다 바뀌니까 논리고 합리고 공정이고 윤 대통령이 무슨 공정 합리 이야기 했지만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려면 그 사람이 말이 아니라 행동을 지금까지 해온 행동을 보라는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들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 거죠. 의학평가원이 계속 여러분들 공정을 고집하면 헌법 보장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없애버릴 수 있다는 것. 그게 지금 여러분들 윤 정부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1960년생들이 갖고 있는 민간에 대한 관점입니다. 민간에 대한 시각인 겁니다. 제가 60년생이기 때문에 60년생들의 이름들 소위 성장 배경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하지 않습니까 자유주의적 시각을 갖기는 굉장히 어려운 세대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초기에 무슨 밀턴 프리덤 안에 선택의 자유가 어떻고 뭐 이렇게 자유가 어떻고 자유를 100번 200번 외쳤지만 그 말하고 행위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냥 민간은 그냥 까라면 깐 겁니다. 안 까 죽어 안 죽어 죽어 죽고 싶어 이런 겁니다. 우리 시골에서 많이 들었거든요. 야 니 죽어 죽어 죽고 싶어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시골 지름 자랄 때 그렇게 많이 싸웠지 않습니까 밑에 애 데리고 뭡니까 때리 패면서 뭡니까 니 죽어 인마 죽어 피 흘려 이런 거거든요. 그 세대인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좋은 교육 받고 넥타이 메고 폼 잡으면서 이렇게 좀 수면에 깔았는데 다 나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엔게디 헤나님 고맙습니다. 공 박사님 힘내세요. 나라가 지하를 맞아요. 이렇게 하는데 저는 여전히 씩씩하게 힘 내고 삽니다. 60년 제 생들이 이 양반도 60년생이니까 미국 교육을 받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일단 완장차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이 사람들 보면 경남 통영에는 바닷가에서 돌멩이 떨고 뭡니까 애들하고 싸우던 기억이 나거든. 니 죽어 인마 피 흘려 있는 거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지금 돌멩이 되신 뭐죠 국가 권력을 지고 있습니까 당신들 말 안 들으면 의평은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의 자율성과 전문석 대항의 자율성을 보장받은 교양기간이 아니다. 교육기간이 아니다. 임의기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없앨 수 있다는 겁니다. 민간슬립재단법인이자 고등교육부에 따라 교육부가 심사를 거쳐 지정한 평가인정인정기관이다. 한국은 교육부가 전부가 다 장학을 한 겁니다. 대학을. 그래서 한국의 대학 경쟁력은 계속 저 가볼 때는 쇳대 1라이일 겁니다. 거의 전형적인 게 16년째 여러분들 등록금을 동결한 거지 않습니까 대학 교수님도 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기계 같은 게 거의 없는 겁니다. 결기나 정부의 이야기에 반기를 들거나 이런 게 없는 겁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정치 권력에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관단체 사람이 거의 없어진 겁니다. 자, 이 보시죠. 이 의료계가 걱정한 부분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번에 모임이사인데요. 원장단 발언을 보시게 되면 아주 큰 위기를 느낍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존립을 걱정하고 있다. 저는 없을 것 같아요. 말 안 들으면. 그런데 여기 원장, 부원장 같으신 분들이 의과대학 교수이기 때문에 완전히 무릎을 꿇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사람들한테 교육부가 요구하는 것처럼 평가 기준 같은 걸 여러분들 다 정부가 요구한 대로 수용해 가지고 완전히 의평원의 원장이나 부원장 이런 분들이 무릎을 꿇고 정부 측 요구를 수용을 안 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하게 마찰이 벌어질 것이고 결국은 정부가 뭐죠? 의평원을 이런저런 명분을 들어가지 않으면 날려버릴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저는 1960년생들이 그렇게 할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별로 본인들이 미안해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날라가게 되면 한국의 의과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국제적으로 공인을 못 받겠죠. 그런 건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오로지 의대 정원 2천명만 통과시키면 땡인 겁니다. 원장단에서는 이러다가 문을 닫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문을 닫게 만들 겁니다. 교육질 저하는 교육부 장관이나 대학총장, 의대학장이 말로 해서 막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여름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이후로도 의평원 무력화를 위한 압박이 계속되려야 생각합니다. 의평원이 문을 닫을 가능성도 관변평가기관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누구도 예상 못할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의학교육현장의 움직임을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지 정치적 문제가 아니고 국가보건의료체계와 결부를 할 사안입니다. 여기서 끝낼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한재진, 의평원 부원장 겸 의사전문역량인정단장 이와여대 아마 의대 교수분 같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정치권력을 진 사람들은 다른 목표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아우성은 관심이 없고 국가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되던 것은 그 다음 일이고 오로지 우리는 의과대학 정은 증가된 것을 관변평가기관을 세웠으라도 합법화하는 것이 법적인 책임을 본인들이 면하는 것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일이기 때문에 예단할 수 없지만 1960년대의 생들로서 완장찬 사람들이 의료사태를 해결한 마지막 관문 가운데 하나인 이 소위 지방의대 평가기관을 무력화시키고 통과시킬 겁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해온 걸 보게 되면 1960년생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은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교육질 저하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양은배 수석부원장 연대의대 교수입니다. 교육부와 실무자선에서 의견 교환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교육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바라보는 시각의 입장차는 존재합니다. 이번 교육부가 의평원 무력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핵심은 뭡니까? 그냥 말 안 들으면 해체할 수 있다는 그게 핵심인 거죠. 지난해 법 개정으로 의평원과 달리 사전에 평가 경험이 없는 기관도 평가인정기구로 지정받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큰 그림 속에서 의평원을 무력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이 분야의 분들이 갖고 있는 시각이 제가 갖고 있는 시각하고 일치하는 겁니다. 정치권력을 진 사람들은 한국의 의료체계가 어떻고 이런 건 다음 이야기인 거고 한국의 의과대학질이 저하가 되고 윤석열 세대의 의대생들이 어떻고 이런 건 관심이 없고 오로지 뭡니까? 그냥 2천 명 정원시킨 것을 너희들이 그냥 합법화 시켜라. 못하겠다. 그러면 해체다. 이게 핵심인 겁니다. 저는 1960년대 생으로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가 흔히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시골에서 애들끼리 싸울 때 뭡니까? 피할 때 싸웠지 않습니까? 돌멩이 들고. 네 죽어 이런 거지 않습니까? 지금 뭐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국민들을 여기 이제 이분이 지금 안덕선 연세대 의대 교수로서 의평원 어려울 때 의평원 원장을 맡으신 겁니다. 평가 결과가 오히려 갈등과 분일의 단초가 된다면 오히려 한은이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신뢰를 얻으려면 길간의 중립성과 독립성, 자율성이 필연적으로 확보되어야 됩니다. 교육부가 이 점을 감안해 뒤늦게나마 개정안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는 이미 의평원을 날려버리기 위한 법적 여러분들 토대를 마련한 겁니다. 공무원들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책임을 맨한들은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가지고 위협을 하겠죠. 그러면 이 안덕선 이런 분들 끝까지 지향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1960년 쟁단은 어디에 익숙한 거 아니까 본인들이 군부 독재하의 젊은 시절을 살았기 때문에 그냥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게 전혀 어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게 1960년생인 겁니다. 그래 1960년생제 진정한 자유주의와 만나기 어려운 겁니다. 윤 대통령이 본인이 자유주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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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랬겠지만 지금 와가 보니까 뭡니까 말로 자유구나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죠. 속도전하듯이 의대의 점은 교육 여건을 무시하고 있다. 이분들은 교육질을 유지하는 것이 본인의 필승의 과업 가운데 하나겠죠.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것인데 관료들 한께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육질이 뭐가 문제가 이야기죠. 그냥 지금 당장 2천 명 늘려 가지고 그냥 입 막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겁니다.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정 개정안을 철회하라. 그렇지만 관료들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평가기관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이해관계자 이익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이루지어야 될 평가인정 자체를 훼손한 내용을 개정안이 다수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그 어떤 조치도 즉시 중단돼야 된다. 이렇게 당연히 이분들은 이야기하는 거죠. 기존 의학교육체제를 뒤흔들 결정은 아무런 사전에 예고 없이 속도전 수행하던 일방교를 밀어붙여 의학교육 여권 조선에 요구되는 시간적 요소를 무시했다. 어마어마하게 무리하게 한 거지 않습니까. 60년생은 가능한 겁니다. 60년생들은. 이렇게 나라가 많이 망가진 겁니다. 제 논평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시지만 세월 흐름은 다 밝혀지겠죠. 정권이 등장할 때마다 이렇게 큰 토대를 다 허물어뜨리는 겁니다. 이분들은 의학교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지만 의사를 양성한 의학교육의 가치와 역할 자체를 인정한다는 속내를 여신히 보여주고 다 하부기관이니까 한국은 정말 여러분들 이번에 삼성전자 문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대학이 완전히 교육부의 여러분들 돈에 의해서 장학이 된 거죠.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시도가 정당성을 획득하려면 실제 시행됐을 때 우리 사회가 원하는 의사를 양성하고 배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되는 전제가 반드시 우선되어야 된다. 이제 이 의료계의 평생을 계신 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힘을 합쳐서 전 세대와 힘을 합쳐가지고 한국의 의료, 교육, 질이 세계적인 수준에 비춰도 결코 뒤지지 않을 정도의 유지하는데 의평원이 큰 역할을 했는데 이 기간이 무력화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속상하고 여러분들 분노할 일이지만 그런 것은 관료들이나 정치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은 하찮은 것이고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로지 본인들이 세운 정책 목표를 관철시키는 거죠. 관철시키기 위해서 까라면 까야 되는 겁니다. 까라는데 안 까면 그냥 뭡니까? 날려버리는 거죠.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날려버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